당신은 우리의 첫 번째 말일! 어머나 웃음! 옷 말리기 거의 다 말랐어요 살짝 밑에가 살짝? 그래서 다음 숙소에 가서 계속해서 말려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체크아웃 할 건데 그냥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래도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지금 방금 전에 뭘 찍었는데 안 찍혔다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정주호 동역으로 가는데요 어제 지하철을 타봤잖아요 두 정거장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가면 여기 나와요 조금 여유 있게 나와서 역 근처에서 뭘 먹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도 먹을까? 여기도 먹을까? 지금 9시 정도 됐거든요 여기 보면 쭉 뭐가 있죠? 여기 사람들 뭐 먹고 있고 바로 앞에 보이는 데 뭐 좀 먹고 갈게요 아 여기가 이렇게 보이네 어... 시융시한 거 같은데? 아, 시융시 아, 시융시 옷 속이 나니까 호소여서 인공은 한국의 타를 보장입니다. 이 음식은 한국 한국의 특별성을 사용해 줄 수 있었다고요. Stephan 얘기를 하고 다른 식당은 다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도는 같은거지요. 다른 식당은 그냥 먹다. 이전적으로 같은 거. 이 맛은 정말ί mane의 제味일이에요. 으흥흥흥흥한 식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지고 싶어서는 중국어학생이 나왔습니다. 아, 유학 2학년 이상 교환 학원 학원 학원에 고르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ㅔㅔ 어디서 주문하실 때까지 송주도 되게 오래 만들래요 어렵게 이런 그림 같은 거를 많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찍는대요 아래를 구운 거야 구운만두 같아? 와아아아 날씨가 엄청 더워 엄청 더워 모자를 엄청 쓰고 댕겨야 되고 와아아아 벌써 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뭐 가깝기 때문에 여유있게 가고 있습니다 역관만 있으면 금방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QR코드 잘 찍고 들어왔고 5호선으로 가가지고 방금 전에 짐검사하는데 제 가방에 있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다 마시고 가라는 건 줄 알고 다 마시고 가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한 모금만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한 모금 먹고 다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면은 정조, 동역 그쵸?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진짜로 지금이 9시 반이고 이제 한 5분 후면 도착하니까 딱 1시간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오늘 타는 것도 어제 탔던 것처럼 1인석 기차예요 이게 내리는 역이랑 다음 곳으로 가는 역이랑 같으니까 숙소 잡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지금 너무 넓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도 막 양쪽에 있고 이래가지고 헷갈리는데 일단 사람들 가는 데로 가보자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디 어디 여기에 서는지 그다음에 몇 분 서는지 다 나와있어요 주로 2분, 4분 이렇게 쓰는데 12분 서는 역이 있네요 12분 서는 역에서는 내려가지고 뭐 사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커피 한잔 할까요? 여기 커피숍이 많이 없어요 오리고기는 많은데 커피숍이 없어 중국인들이 이제 차 뜨거운 물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 때문에 커피 수요가 이제 많아지긴 했는데 우리만큼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어? 컨더지 있다 컨더지 KFC KFC 있네요 KFC 커피고 KFC 거든요 요쪽에 저쪽 반대편에 맥도날드 있어요 여기서 컵라면이나 뭘 사면은 짐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좀 길게 서는 역에서 뭘 조금 먹거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오스크로 하나봐요 중국어로 써야 나오면 뭐요? 다 아.. 일상 어? 일상 일상 아 줌베이종 아 줌베이종 줌베이종 벌써 나온 줄 알았는데 준비중이었어요 앉자마자 나왔어 봉지에 담아주니까 들고 가기 편할 것 같아 근처에서 좀 쉬다가 가야겠어요 오늘은 좀 쉬어야 돼 어제그때 너무너무 걸어가지고 엄청 크죠? 아 요걸 따로 주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따로 줘요 와 여기는 자리가 부족해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앉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는 한국에서 커피라떼 마실 때 설탕 안 넣고도 잘 마시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써 시럽 선택하길 잘했네요 좀 넣어야겠어 이제 기차 타러 왔어요 한 7분정도 남았어요 기차 오려면 오 저거네 와있네 기차가 와있어요 드디어 승링으로 갑니다 오오 짐들을 엄청 많이 가구가시네 아 니스 나가요? 오우 오시 료 비 오시 료 비 니스 제이가 네 오시 료 비 오시 료 비 아 오시 룸 오시 료 비 오시 료 비 오시 료 비 오시 료 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니가 먼저 가유를 소개해드릴게요 언니가 성형이네요 我한 성형이요 내가 보여줄게 해주고 아들밥 시작했을 때 언니가 언니가 저희도 모르고 그거วтор하자면 너희가 어떤거일거에요 나 왜 이리와 내리다 아 나도 이거 주먹을 거예요 안 먹었어 이즈고밥 아 진짜 안메, 너무 재밌어 너희는 뭐하고 있는 거야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혼자 가만히 있긴 해요 근데 내가 흔히 이야 안 encontramos 아, 빨리げ어 혹시 부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저는 그가 싸대요? 응 내 맘마의 세계를 포함하다가 거기서 와서 서서 서서els이 왜 이렇게 진짜 마치지 않도록 하니 그곳에 있는 곳이 있는 곳 바닥에 있는 내 눈에 띄게 조심해 나의 머리가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뇌서비스는 진짜? 진짜? 하하하 여기 있는 백색 칼국어 동료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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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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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좋아 그냥 Look at me 아 그리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여기 위에서 내게 진심 우리에 9번에 그저 식당이 있대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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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s abnormal 디저트 천차 천차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면 다들 이렇게 요즘 영상의 영향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중국은 더 하거든요. 틱톡이나 이런 게 워낙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카메라로 뭘 찍고 있으면 다들 되게 바로바로 그러고 싶더라고요. 못 찍는지. 이렇게 잘 뜯어져야 바로. 뜨끈뜨끈해. 채소 2개하고 고기 종류 2개. 55위안. 9,000원, 10,000원. 이거 맛있어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약간 꾸들꾸네. 양배추는 약간 씀씀하게 찐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를 기차에서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중국 향신료가 들어간 갈비찜 맛. 저는 향신료 잘 먹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도시락을 자기 자리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데이터가 안 터져가지고 뭐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휴대폰을 껐다 다시 켜니까 데이터가 켜지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쓰레기 버리라고요. 안내를 해줘요. 하나도 있고 애들이 운정학에 대해서 잘 estudia는 재생양. 우리 학업학원 지금 나의 학생들은 학생들은 같이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은 학생들은 여러가지 지역을osten 함께 chegex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누구입니까? 중국의 학생들은 요거 같은 경우가 우리사람 descon지 뭐지? 한국에도 여러가지 지역이 나의 학생들은 뭐예요? 방금 왔다시서 3명의 한 번씩 나눈게 되었다 우리 그가 있어 차가가 많아 많은 것들도 듣고 하하하 하하하 분명히 아 중국인들이 듣고 하하하 하하하 너는 외국의 선생님? 하하하 하하하 외국의 선생님 여기가 보고 가 아 너는 알고 계세요? 당신을 알고 계세요? 당신은 알고 계세요? 저희 학생이 어렸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를 교육을 외국어 있다고 하르셨고 한국인은 한국인의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사랑으로 nova 한국인도 해줄 거에요 한국인은 한국인의 나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지키는 한국인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나 왜art려야하나? 먹어서 먹고 싶다 먹으라고 off of me 타입이 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먹어 내가 좋아하는 분야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방금 은퇴한 재료 saturation 응 오이 쟤는 정라잉 정라잉 herbs 먹어 해외 여보 이게 한국은 한국으로 완전히 한국으로 외치고를 함께 가르치고 한국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외치고ieder 한국으로 외치고 올깨들을 고려해 한국으로 외치고 올깨 대기고. 이렇게 한국으로 외치고 어떻게 생각하고신던가 어디서 어디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르치고 사실 2007년에 갈 때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저희가 penis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저 현우 시오시오 이게 무슨 지저씨에요? 이 profund신이은NI Cheyenne Colleen이토가 쥐쳐라 내가 지색어로래 나는 더 맛있어 나는 한국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는 한국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는 한국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잘 못하자. 잘 못하자. 잘 못하자. 잘 못하자.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잘 못하자. 잘 못하자. 나. 30대.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40대. 잘 못하자. 5,45대. 아! 부탁드립니다. 5,45대. 잘 못하자. 퀸밍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간 타고 퀸밍으로 왔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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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시간 타고 10시간 타고 5,45대 10시간 타고 5,45대. 재미있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분들이래요. 옆에 앉은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벌써 1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가면은 이미 택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진짜 15년만에 왔어요 쿤윙 되게 뭐랄까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여행하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민난 이 지역기? 그래서 꼭 다시 오고 싶었어요 지금 약간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택시는 반대쪽인 것 같아서 반대쪽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택시 타는 곳인데 줄이 금방 줄어들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차를 타고 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도这个酒店 아님의定位는 직접 도항 아,好的 최근旅遊 왕기,人 변 더了吧? 음, 저 기점이 좀 더 많아요 저, 13강분 걷는 시간은 제일 많아요 그래도 왕도差不多야 맘에 왔어요 웨이신吗? 응, 웨이신 저희 유한 68원 아내만 자아 아유酒店 여기 표정이 되게 높더라고요 아, 전신 30분 아, 전신 30분 谢谢,谢谢 앞쪽으로 더 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표지판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저기인 줄 알았더니 알림판이었어 여기네 여기야 아이씨 어두워가지고 무서워 여기 어, 여깁니다 도주학 기사님이 여기 시골까지 혼자 뭐 하러 왔냐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드둠 네 네, 네 Wouldn't have to move on 네 её 이거 뭐야? 이건 시골? 한국어로 사장은 어디인지인지 이 성은 이름이 이름이 겨울이 한국어로 사장은 A-E-E-M 한국어? 한국어로 잘 들리게 하신 것 같아 시간이 지난번에 지민을 가고 싶어요 전주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첫 외국어로 한가원 진짜요? 진짜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보는구나 하하하 이게 이렇게 여행.. 롬่utos Даже牙 어... 요거지 증교는 증가형은 F M 시작 요거는에요 지금 표정 생일기 생일기 신생지 2005 지금 말씀하신2013년 이건 네, 그 피부가 너무 좋아요 뭐? 뭐? 지금 너무 늦어, 그래서 피부 상태가 안 좋지 않나요? 여기가 수아피우터프 와이파이메스는 바그바드 정말 간단해요 지금 제가 첫 외국인이라고... 되게 당황하셨어 이 전 숙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히려 오늘은 또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알려드렸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아주 좋네요 근데 여기 가성비 진짜 좋다 비누도 되게 조그맣게 딱 쓰기 좋게 이렇게 딱 마련이 돼 있고 침대도 되게 깔끔하고 70위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제가 여기서 묶는데 다른데 하루 묵을 가격으로 이틀을 묶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호텔에 올 때마다 다른 브랜드의 이런 물을 또 줘요 다양한 브랜드의 물을 또 만나볼 수가 있답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이걸 들고만 이렇게 다니면 흠칫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끄거나 가방에 넣거나 그랬거든요 그냥 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중국은 또 틱톡을 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틱톡 찍냐고 다들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터넷 배치의 영향력이 중국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약간 구설수에 많이 오르거나 이런 걸 간접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약간 조금 꺼려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뭔 일이여? 여기 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원래 이게 다 되거든요 중국에서는? 안 들어가 어떡해 이게 원래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생겼네? 근데 다행히 이쪽에는 이게 있어요 USB 여기서는 이것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환기를 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중국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다른 나라 여행하면 그때 사야겠다 해서 안 샀는데 여기 이런 경우가 있었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물어보고 와야겠어요 휴대폰이랑 고프로는 USB 충전이 가능한데 노트북은 지금 이것으로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환작을 사야겠는데 어디 팔 거 같기는 В 저 participate ishyap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이걸 사다 주셨어요 어떡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